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참여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프란시코 교황님의 사도적 공고를 책으로 엮은 사랑의 기쁨 영어로는 The Joy of Love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성요셉 대축일 2016년 3월 16일에 프란시코 교황님께서 설명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책은 프란시코 교황님께서 2014년과 2015년에 소집하신 가정에 관한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총회들의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프란시코 교황님께서는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그리고 전인 교황들의 문헌과 가르침, 그리고 가정에 관한 당신의 많은 교리 교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된 교황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교의 문서들이 활용되고 마틴 루토 킹과 에리 프란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말도 인용되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메리지 인카운터 활동하고 있는 에미 신부로서 혼인성사의 부르신을 받고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부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총 9장의 챕터와 총 32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원은 1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1장 말씀의 비춰보기 8항에서 30항 제2장 가정의 현실과 도전 31항부터 57항 제3장 예수님 바라보기 가정의 소명은 58항부터 88항 제4장 혼인의 사랑은 89항부터 164항 제5장 사랑의 결실 165항부터 198항까지 그리고 제7장 자녀교육의 강화는 259항부터 295항까지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는 291항부터 312항까지 제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은 313항부터 325항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9장의 챕터 가운데서 제2장 31항부터 57항까지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 사랑의 기쁨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감긴 제4장 혼인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장 가정의 현실과 도전 제2장은 오늘날 가정이 체험하는 다양한 실상을 짚고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을 언급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우선 오늘날 가정에서 상반된 결과 혹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두드러진 현상에 주목하십니다. 그것은 자유의 향유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훨씬 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자료를 누립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의 인격적 소통의 강화는 더 인간다운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신장, 다른 말하는 자유의 확대는 또한 가정의 유대를 깨트리고 가족의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문화는 대화의 단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불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정생활 자체를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여겨 혼인하는 대신에 독신으로 살거나 서로 필요한 경우에만 함께 지는 현상도 늘고 있다고 33항에서 언급하십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황님은 중요한 성찰을 합니다. 개인주의와 편의주의가 시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책임있고 관대한 노력으로 혼인과 가정을 선택하는 근거와 동기를 제시하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한입해 주시는 은총에 더 잘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교황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혼인과 가정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할 혼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젊은 부부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 가정이 구체적인 상황과 실천 가능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혼인에 대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양심을 형성하라는 소명을 받았지 신자들의 양심을 대처하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르침을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은총을 잘 받아 성, 가정을 잃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황님께서는 재차 언급하십니다. 이 책의 2장 중반 이후부터는 약 38항부터 40항까지는 자기 희생 없는 하루살이 문화를 지적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련하여 오늘날 신자들이 드러내는 많은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교회가 신자들이 처하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도와시한 채 가정과 혼인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만을 제시한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희생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기 희생을 중지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적 쇠퇴에 대해 교회는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프랑스스 교황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루살이 문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 문화란 애정관계를 어떤 찰나적으로 여겨 이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쉽게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면 접속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것처럼 예정관계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문화를 교황님은 지적하십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랑을 여섯 가지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랑을 루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더적인 사랑은 남녀가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다니면서 그저 유의적으로 즐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쾌력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루더적인 사랑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교황께서는 배우자와 가족의 평생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들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달했는데 필요한 손이 비용을 저울지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루살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애정관계를 마치 쓰고 나면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황님께서는 또 나르시시즘, 고 자기 도취 중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이들은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볼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리스 철학의 여섯 가지 사랑 중에 하나인 필라티아를 일컬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필라티아적인 사랑은 자기의,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 너무너무 집착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너무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의 애착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하루살이 문화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존 기정세대에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께 늙어가고 서로 보살피고 의지하는 처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상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루살이 문화 외에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 학업이나 직업상의 이유,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혼인에 대한 실패, 그런 실패한 부부를 봤을 때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이유, 걔네 자유와 독립을 잃고 배우자에게 또 가족에게 속보당하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등 이런 등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교환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우리 젊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반난 언어와 논증과 증거를 찾아서 관대함을 베풀고 뜻이 나고 사랑하고 영적 행위까지 할 수 있는 젊이들의 역량에 우리는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젊이들의 열정과 용기를 지니고 혼인에 계속 도전하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제 2장 가정의 현실과 도전을 통해 현재의 가정이 처한 실태를 이 교환님의 문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네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은 프란시코 교환님의 사도적 권고 Apostolic Exotations, 사랑의 기쁨, 또 Joy of Love였습니다. 감사합니다.